음악 고린도 전설을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5장도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설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설 15장은 부활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편 가르기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냐 아벌로파냐 이런 편을 가르면서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결혼 후에도 그 아내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으면서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전에 바칠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시험에 든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지난주 14장에는 그 예배 질서를 깨진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들을 보면서 교회의 심장인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답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일 필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가스포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본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부 안에 있는 설교 아웃라인을 통해 세 가지 복음, 예수님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대색이라 저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대색이라 복음을 대색이라 Reflect on the gospel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대색여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대색여 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 to you 대색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새긴 것을 더 깊이 새긴다는 이야기 한번 이야기한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므로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대색여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게 새기기를 원하면서 복음만이 교회 모든 문제에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복음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2절에 등장합니다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 또한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헛되이 믿는 사람 영어로 Believe in vain 여러분 헛되이 믿는 사람은요 경솔하게 믿는 사람 아무렇게나 방향이나 목적 없이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반면에 오늘 2절에 나오는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 Hold firmly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요 확신과 결의에 차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렇게나 믿지 말고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날마다 대세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복음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복음만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무한한 보고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대세기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미 복음을 다 압니다 복음은 초신자 때 모두 매스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보다 다른 신앙의 요소에 더욱 관심을 주는 거예요 분파, 교회 윤리적인 입장, 성령의 은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 또한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신앙의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신앙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은 그저 우리의 신앙의 101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굿뉴스의 소식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복음 그 자체인 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한경진 목사님의 인사를 여러분께 가르쳐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악수하면서 제가 오늘 인사할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복음을 오늘도 대세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시리즈 얘기했죠 두 분의 권사님이 지하철에 탔는데 한국의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어서 한 권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을 툭 치면서 빈자리에 앉으면서 오 주여 한 다음에 빈자리에 자기 가방을 두고 큰 소리로 지하철 안에서 권사님 이리 와요 두 권사님이 앉았고 그것을 목격했던 목사님이 속으로 오 주여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난주 예배가 끝나자마자 결혼식에 가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셔서 이 권사 시리즈의 넘버 2를 경험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미국 결혼식은 30분의 예배가 끝나면 필요연이 시작하기 전에 칵테일 아워가 있잖아요 칵테일 아워가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가 몇 개 있어서 본인하고 가족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도 하지 않고 어느 여성 두 분이 옆에 빈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두 분이 앉자마자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이리 와 하고 권사님들이 다 앉으시고 이분은 그날 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지하철에 타신 권사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고 생각도 하셨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제가 리마인드라는 영어 단어를 안 썼어요 리플렉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이 내일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거울처럼 내가 보는 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매일매일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고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할 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마스터 했으니까 이건 복음은 초신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 아니요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새게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던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던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 그 복음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Encounter Jesus through the gospel 여러분 우리 3절부터 8절을 읽을 텐데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읽을 3절부터 8절은요 부활신앙의 고백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3절부터 8절의 말씀이 부활신앙의 고백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3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열두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므로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부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달이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3절부터 8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의 세 가지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종녀 마리에게 몸에 잉태되었고 나사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사신 지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반드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뭡니까? 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에요 히스토리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만 세상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선홍민이 23꼴로서 뭐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올랐는 해 나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어낼 내용이 뭔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은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 리오 브라질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수련회를 섬기다가 리오의 최고의 관광지 하면 예수님의 상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간 건 아니고 기차가 올라갔고 계단이 한 2, 3백 개 있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딜 가든지 항상 교유를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서 생명의 삶 원포인트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억지로 또 6월 4일 거 이번 주 토요일 본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고린더전서 15장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술상 보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데 저랑 신목사님이 조용한 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 사람 중에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금은요 예수의 상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의 상 앞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진을 찍어줬는데 보니까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본인도 잘 나왔고 예수님의 상도 잘 나왔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 잘린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이 사진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을 두 번 죽이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져야 될 보금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가 보금이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만 가지 말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만 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보금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물컵에 빠지면 그 물 속에 물이 전부 온염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요 나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징계로 지옥으로 물고 갑니다 근데 내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도 우리는 죽음과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구제, 부능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형벌을 가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아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개바에게도 나타나셨고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간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그들의 인생에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핍박을 견디고 매일같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태리의 한 화가가 도자기에다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도자기에다가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이 도자기에 그리면서 이 도자기의 그림을 통해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그림의 한 부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정말 영감 있는 주님의 모습 빛나는 주님의 모습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자기에다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집에 와서 그 도자기를 보고 예수님은 본 척도 하지 않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도자기의 예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도자기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도자기의 아름다움만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순녀배를 드립니까? 왜 선교를 갑니까? 왜 사역을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온누리교의 좋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제가 여러분 왜 LED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브라질 갔다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LED도 왔고 설치해 줄 사람도 한국에서도 왔는데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지난주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르다 난 모른다 지난주랑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왜 여기 멈추냐 폴리에서 포미시 나와야죠 그냥 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몰라요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알게 된 우리 건축팀이 월요일도 타원에 갔고 화요일도 타원에 갔고 수요일도 타원에 갔고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It's okay 이거 있어도 돼 아니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걸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아름다워서 복음이 사라지면 이건 갖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만이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살아라 저 따라 해보세요 복음을 살아라 Live out the gospel 예수 그리스로를 만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9절부터 10절 11절에 나는 내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게 주신 내가 어느 사도보다 내가 한 것이 나와 함께하신 나나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0절 11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9절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반대로 읽으면 돼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넉넉하다고 난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죽이는 일에 나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간증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없었던지 여러분 우리 간증문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첫 번째 파트가 뭡니까? My life befor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핍박했습니다 스테반도 순교하는 일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근데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변해요 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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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은혜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더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태어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을 회복한 사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한 후 새로운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깨닐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여러분 이 10절의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브라질에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고기와 커피를 기대하고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에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브라질에 계신 여성 선교사님들 40명을 초대했어요 항공료부터 숙박기 모든 비용을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내 교회에서 KP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갔는데 이번 주제가 로댓나무 아래에서 엘리아가 로댓나무 아래에 가서 열한기상에 보면 죽고 싶어서 로댓나무 아래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회복시켜서 계속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저희 아내가 와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힘과 회복에 쓰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와우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내가 딱 한마디 해요 That's my email address 뭔 소리야 로댓나무가 왜냐면 여러분 제 이메일 아시죠 markchoi at gmail.com markchoi at hotmail.com markchoi at yahoo.com 다 제 거예요 다 내 거야 mark부터 c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만났을 때 쓴 이메일이 브룸트리 1948 at gmail이었어요 전 브룸트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가 내가 관심을 둘 필요 없는데 로댓나무가 바로 브룸트리였어요 아 우리 아내 부룸트리 로댓나무 그럼 1948은 뭐야 우리 아내가 1948년에 태어났나 나는 1970년생이고 뭐야 뭐냐면 열한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이번 수련회가 너무 떨리는 거야 아마존에서 브라질에서 20년 30년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여성 선교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냥 모든 예배 눈물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세요 왜? 옆에 남편이 없어서 너무 행복했고 옆에 선교 사역을 아무 생각도 안 해줘서 너무 행복했고 주는 밥 먹고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본인들이 조를 짜서요 계속 나누는 거야 계속 울어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불렀던 신목사님의 신곡 주 나의 반석 혼자 지으셨어요 저랑 이번에는 제가 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는데 혼자 지으셨어요 지난번에 같이 했는데 처음으로 공예배 때 선교사님들한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못 따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이 찬양에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십자가 능력 힘입어 지성서 들어가는 날 주 영광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 말씀 안에 거하면 주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루시리라 그리고 후렴에 주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나의 반석 구원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도 같이 고백했어요 어려운 선교사 그 콜링을 받고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더 어려워진 선교지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